안녕하세요 루루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포동포동한 병아리를 한번 접어볼게요 먼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컵 모양이 되도록 오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여긋을 잡고 넘겨서 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쪽도 잡고 선 맞춰서 컵 모양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 이쪽 잡고 이 선이 이 선에 닿도록 접어준 다음 이 끝에 약간만 빼주세요 병아리의 팔이 될 거예요 약간만 빼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만 병아리 팔을 빼주세요 이 끝부분을 약간씩만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정도만 접어주세요 이 끝에 닿을 듯 말 듯 접어주세요 이쪽 넘겨준 다음 이 끝을 약간만 접어주세요 이쪽도 넘겨준 다음 이 끝부분을 약간만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짠 귀여운 병아리가 완성됐어요 얼굴을 그려주세요 빨리 안되나요 귀여운 병아리는 가볍게 좋을 pics 다짐 귀여운 병아리 한번 접어보세요 귀여운 병아리 한 번 접어보세요 귀여운 병아리 한번 접어보세요 치κι 싱 Syd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